뭐해? 뭐해? 응? 아유, 너는 좀 너무 그래, 너는 너무 그래 너무 그런다고 아유, 앵도도 너무 그래, 앵도도 응? 왜, 왜 그러냐고 응? 아유, 다른 것들은 다 가만히 있는데 그냥, 응? 누구나, 여보? 아유, 호박이 호박이야 아유, 호박이도 이렇게 점점하겠구만은 응? 아유, 아유, 아유 아유, 아유 아유, 아유, 아유 응? 왜? 왜? 왜 그래? 너는? 응? 그냥 엄마만 보면 쫄라야, 엄마만 보면 쫄라 응? 엥두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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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먹었잖아 응? 맨날 하려고 그래 니가 나가서 돈 벌어와 응? 엥두도 다 모였어 이렇게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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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별이가 그러면 다 모여 이렇게 모여 한별아 한별아 한별이 다 모여요 응? 응? 한별이가 응? 다 불러들여 다 불러들여 어서와 어서와 하고 한별이가 응? 어쩐이도 여기 또 봐봐 여기 좀 봐 여기가 여기 누가 있나 여기 누가 있어 아유 우리 햇반이가 있어요 햇반이 햇반이 앉아있어 햇반 햇반이가 이렇게 햇반이 얼굴 좀 보자 햇반이 가요 햇반이 앉아있어요 아유 꼬라지들이 오드리 얼굴 좀 씻어야 돼 오드리야 아유 우리 빈이도 여기 이렇게 앉아있고 으응 으응 유월이 아줌마 까리언니 으응 바람이 앵두 이 앵두야 엄마 줄게 대추야 대추도 먹고싶어 으응 벅순이도 알았어요 기다려요 준비할게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해와비 해와비 해주세요 감사합니다.